그래서 두 번째 백내장에 관한 질문 베스트 3. 두 번째 보시면? 아니 이것도 많아. 그리고 전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우리 어르신들이 백내장, 농내장 얘기하시는 걸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백내장은 눈이 하얘지고 농내장은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떤 병인지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색에 대한 말은 차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백내장과 농내장은 사실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일단은 변하는 눈동자의 색깔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검은 동자가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백자를 붙였고요. 농내장 같은 경우는 검은 동자가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녹자를 붙였습니다. 내장은 눈 안에 질병이 발생된다고 하는 뜻이고요. 다만 이 질환 자체의 증상 차이를 보게 되면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리게 보이는 반면요. 농내장은 주변 시야가 좁아져서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리개가 다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백내장 오면 농내장도 같이 온다. 그게 맞아요? 농내장이 있으면 백내장이 유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으면 농내장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기는 이상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체 이상 때문에 만약에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경화되기 시작한다면 안압이 상승하고 이것이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해서 또 농내장까지 이어질 수 있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70대 농내장 환자의 사진인데요. 수개월 전부터 시력이 저하됐고 흐리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백내장 증상과 비슷하지만 이분은 유독 밤눈이 많이 어두워지시고 낮에 불을 끄면 어둡게 느꼈다고 하십니다. 검사 결과 안압은 15, 16으로 정상이었지만 안저검사에서 시신경 다발 결손이 확인되었고 기타 다른 검사를 통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농내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농내장도 백내장처럼 수술하고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현재 농내장은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앞전에 환자분 같은 경우도 농내장 안약을 넣으면서 시신경 결손이나 시야결손이 더 발생하지 않는지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결국 치료라고 보겠습니다. 백내장인 경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농내장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농내장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완치가 안 된다니. 그런데 농내장인 거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진단을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 안압만 재도 금세 알아챌 수도 있으니까요. 안과에 방문하셔서 채 1분 정도만 시간을 들으시면 안압을 재보실 수가 있고 10에서 19 정도의 안압이 나온다면 정상 범위인데요. 그런데 정상 안압일 때도 발생하는 농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신경의 구조를 본다거나 OCT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시야검사 같은 것들을 함께 병행하시면 쉽게 농내장을 진단받으실 수 있어요. 안과협회에서는 안과학교에서는 40대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검사를 꼭 받아보도록 권고하고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십시오.